북한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모함까지 이례적으로 되돌아와 연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같은 한반도 긴장 국면 속에 주한미군 기갑 부대가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부대의 성격까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재진입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북한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전투기들의 야간 작전 영상까지 공개하며 해상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항모를 동해에 재진입시킨 것 자체가 지역정세에 부정적 파장을 크게 미친다며 우리 무장력은 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민항기를 통제하는 국가항공총국은 일본 상공을 넘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며 주변국과 민항기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이후 27일째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최장기간 잠행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반발을 하는 것고 국가 자체가 전체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대응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북한 내부의 이 사정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사단 기갑 부대를 대체할 스트라이커 여단의 한국 도착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에이브럼스와 브래들리 같은 탱크를 앞세워 적진을 뚫는 기갑 부대와 달리 스트라이커 여단은 시속 100km의 경장갑차로 빠르게 이동해 창기병이란 별명이 붙습니다. 한미 특수부대 북핵 미사일 기지 타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성이 뛰어난 부대로 교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